나는 지난 20여 년간 증권업계에서 일하며 벼락부자가 된 사람부터 사업으로 성공한 자수성가형 부자,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자산관리형 부자 등 수없이 많은 부자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나 또한 돈을 모으고 불리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투자를 시도했고 때로는 돈을 벌기도 때로는 돈을 잃기도 했다. 그리고 20여 년간 몇 차례의 강세장과 약세장을 겪으며 때론 즐거웠고 때론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통해 나는 몇가지 나만의 투자원칙을 세울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꼭 알려주고 싶은 투자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3. 돈을 잃지 마라.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4. 돈을 벌 기회는 바로 내 생활 속에 있다. 5. 최고 투자는 언제나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다. 6. 하락장이 오면 도망가지 말고 반갑게 맞이해라. 7. 장기 투자가 반드시 답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박소연님이 지은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입니다. 박소연님은 22년차 현직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을 거쳐 지금은 신형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전략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돈과 인생에 대해서 자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꼼꼼히 끝까지 읽어보았는데요.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저희 아들과 딸에게도 꼭 읽혀야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는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를 하고 적정 가치에 다다르면 팔면 되지 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등장과 폭락장을 겪고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주식 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장기 보유하고 적정 가격에 다다르면 파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금 흐름으로 종잣돈을 차곡차곡 만들어 놔야 폭락장에 매수할 자금이 있는 거였습니다. 또한 돈이 있다고 해도 폭락장에는 무서워서 못 사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5장 22년차 애널리스트의 실전 투자 원칙에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잣돈 모으기와 주식 투자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시간이 남으면 3장의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의 비밀과 위대한 투자가의 공통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볼 내용도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22년차 애널리스트의 실전 투자 원칙 종잣돈 모으기 부를 축적하는 1단계는 일단 종잣돈이 될 기초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방법은 일경 간단해 보인다. 소득은 늘리고 소비를 줄이면 자연스레 돈이 모인다. 그러나 이 간단한 것이 사실 쉽지 않다. 연봉이 오른다 해도 그만큼 물가도 같이 올라 버리면 실질소득은 제자리인 셈이 되고 지출은 아무리 줄인다 해도 월세, 가스비와 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등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까지 줄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불을 쌓아 올린다. 심지어 똑같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누군가는 저축을 하고 누군가는 생활이 너무 빠듯하다고 말한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1. 통장부터 쪼개라. 월급을 받긴 받았는데 며칠도 안 돼 그 돈이 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 통장이 하나밖에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 돈을 모으려고 결심했다면 지금 당장 통장부터 쪼개라. 그리고 목적별로 통장을 운영해야 한다. 똑같은 만 원짜리 한 장이지만 구체적인 목적이 부여되는 순간 그 돈은 다른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생활비 통장, 재테크 통장, 비상금 통장으로 옮겨 놓자. 그러면 의미 없이 새 나가고 있던 돈을 잡아내고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저축하고 모으는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이 통장을 4개 정도로 쪼갠다. 저도 이런 식으로 통장을 쪼개놓고 돈이 들어옴과 동시에 분배를 시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월급 통장. 월급이 들어오면 월세, 관리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2번, 3번, 4번 통장으로 보낸다. 2. 생활비 통장. 최소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서 입금해 두고 가능한 한 이 안에서 생활하도록 노력해보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연결해 놓고 쓰면 된다. 3. 재테크 통장. 돈을 본격적으로 불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통장이다. 종잣돈은 여기에서 시작되고 만들어질 것이다. 정기적금, 정기예금, 청약저축, 주식형 펀드, 저축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재테크 통장의 돈은 쉽게 꺼내 쓰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고 중도 해지하거나 해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통장만은 깨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계획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4. 비상금 통장.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 통장처럼 묶여 있지 않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보통 파킹 통장을 많이 쓰는데 하루만 넣어 놓아도 2에서 3%의 이자가 붙는다. 왜 통장을 이렇게까지 자잘하게 쪼개어야 하나? 월급을 250만원 받는다고 해보자. 통장이 하나밖에 없으면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우리의 뇌는 쓸 수 있는 돈의 총액을 250만원인 것처럼 상정하며 소비를 하게 된다. 하지만 통장을 쪼개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소비의 규모에 테두리를 씌우고 돈의 꼬리표를 다는 연습을 하게 된다. 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 70만원을 넣어두면 자연스럽게 70만원의 생활비로 한 달을 사는 습관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생활비에서 더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없는지 조금 더 늘려야 할 항목은 없는지가 확연히 보이고 다음 달 생활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예상치 못했던 명절 상여금이나 여름휴가비를 받으면 이 돈은 월급 통장에 그대로 두지 말고 바로 비상금 통장으로 보내자. 비상금 통장으로 보내지 않고 돈을 월급 통장에 그대로 둘 경우 그 돈을 함부로 쓰게 될 확률이 높고 공들여 만들어 놓은 소비 습관이 단박에 흐트러질 수 있다. 습관은 만들기는 정말 어렵지만 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장 쪼개기는 돈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소비를 하도록 연상회로를 만드는 작업이자 월급을 받아 그것을 한 달간 운영하고 꾸려가기 위한 예산 시스템이기도 하다. 그래서 통장을 쪼개면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저축과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월급이 자신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통장을 한번 쪼개 보시기 바랍니다. 2. 지출에도 법칙이 필요하다. 금융감동원의 금융교육센터에서 만든 과소비지수라는 게 있다. 과소비지수는 월평균 수입 빼기 월평균 저축 나누기 월평균 수입인데 한마디로 매달 버는 수입에서 저축을 빼고 실제로 쓰는 돈이 몇 퍼센트인지를 간단히 계산해 보는 공식이다. 이때 과소비지수가 1이면 심각한 과소비 0.7에서 0.9이면 과소비 0.6이면 적정소비 0.5 이하이면 알뜰소비라고 한다. 결국 쓰고 남은 돈이 1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된다면 과소비이고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저축한다면 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가 없다면 사실상 과소비지수를 0.3에서 0.4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종잣돈을 빨리 모으려면 연봉의 60% 이상은 저축하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 경우 과소비지수는 0.4 이하가 될 것이다. 과소비를 하지 않으려면 지출에도 법칙이 필요하다. 특히 한 아이템에 대한 지출이 월급의 5%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하필 5%일까? 예를 들어보자. 95가 100이 되려면 5.3%만 수익을 내면 된다.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월급인상률이 3에서 5%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월급에서 5% 정도는 사라져도 맛만 먹으면 쉽게 메꿀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월급에서 10%, 20%, 50%가 사라지는 순간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쉽게 메꿀 수 없는 숫자가 된다. 이것을 메꾸려면 평소보다 허리띠를 크게 졸라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출이든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큰맘 먹고 명품백을 하나 샀는데 12개월 할부라면 5%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10%씩 할부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다. 국산 소형차인 신차 가격이 천만원 정도라면 60개월 할부시 매달 16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월급으로 32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월급의 5% 정도인 16만원 정도는 큰 부담 없이 지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3개월치 월급을 더해보면 차의 가격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 특정 아이템에 대한 지출은 월급의 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단 이 법칙은 쓰고 없어지는 지출에 해당한다. 써도 없어지지 않는 지출 이를테면 부동산, 주식 등 투자용 자산의 경우는 계산법이 약간 달라진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때는 정말 연봉의 60% 이상을 저축하는 게 종잣돈 모으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사회초년생 때 타는 월급을 그냥 부모님한테 맡기고 30만원씩 용돈을 타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에서 90%는 저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이 없는 자산은 지출이고 투자이고 그것은 내 자산의 일부가 된다. 그러므로 같은 주출이라도 계산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집의 경우 적정한 집의 가격은 10년치 연봉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3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맞벌이라면 장기적으로 6억원 수준의 집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살펴보는 총 부채상환 비율이 보통 50%인 이유다. 월급의 절반을 저축해서 원리금을 갚아 나간다고 생각하고 미리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집은 곡 자산이기 때문에 대출을 갚는 행위가 자산을 모으는 행위가 된다. 아울러 펀드를 제외한 주식투자 비중은 총 자산의 5%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는 주식시장이 매년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폭이 20-30% 정도 되기 때문이다. 변동폭이 큰 자산은 비중을 크지 않게 가져가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 얼핏 보면 주식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산을 잘 배분하면 시장이 부진해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미 많은 논문이 증명하고 있지만 자산운용의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90%가 자산 배분이었고 종목 선택 5%와 매수매도 타이밍 2%는 그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여윳돈이 얼마든 그 돈을 모두 주식에 넣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밤에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투자가 최고의 투자다. 그러려면 주식 비중은 총자산의 5%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총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5%이고 주식의 변동성이 20%라면 내 총자산의 변동폭은 1에서 2% 정도로 제한된다. 지출에도 법칙이 필요한 이유다. 5%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자신이 판단을 해서 밤에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금액까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재테크의 첫 시작은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다. 재테크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낫다고 말했는데 그 시작은 바로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다. a는 천만원을 b는 1억원을 같은 펀드에 넣었는데 6개월 뒤 수익률이 10%가 되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a는 100만원을 버는 반면 b는 천만원을 번다.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벌어들이는 돈이 1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재테크를 할 때 종잣돈, 시드머니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종잣돈을 얼마나 모으냐에 따라 결혼 자금이든 내 집 마련 자금이든 노후 자금이든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훨씬 단축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종잣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연령대별 자료에 따르면 30에서 34세의 평균 소득은 307만원, 이것은 세전 금액이며 상여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07만원인데 월 100만원씩 저축해도 3천만원을 모으려면 최소 2에서 3년이 걸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잣돈을 빨리 마련하기 위해 무작정 주식 투자에 뛰어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3천만원은 커녕 천만원을 모으기도 힘들다. 최근 20년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는가? 고작 5.2%밖에 안된다. 운이 좋아 대박 종목을 고르면 2에서 3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50% 반토막 나는 경우도 허다해 사실상 평균적으로는 매년 5%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300만원을 투자해 연간 10% 수익률을 낸다고 해도 수익금은 30만원에 불과한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30만원을 재투자하기보다 고작 30만원이라고 생각해 쉽게 써버리는 경향을 보인다. 만약 운이 안 좋아 손실이 난 경우 종잣돈을 마련하는 시기는 훨씬 뒤로 밀리게 된다. 최악은 손실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고 종잣돈 모으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종잣돈은 무슨 종잣돈이냐 역시 나는 안 돼 라며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재테크 전문가들이 종잣돈을 가장 확실하게 모으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것은 은행의 정기적금이다. 적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은 분명 내 것이지만 마음대로 뺏으지 못하도록 돈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월급 통장에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깜빡 있더라도 통장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선저축 후 지출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일당 고정비용 외에 낭비하는 금액 자체가 적어져서 새해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월급 통장에 여윳돈이 있으면 야금야금 그냥 써버리게 되지만 뭉칫돈이 정기적금으로 옮겨가면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다 보니 저절로 계획적인 돈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연봉의 50% 이상을 정기적금에 넣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저축이 가능한 자유적금을 드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러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2에서 3개월 열심히 하다가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 되게 마련이다.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모이겠지 하는 생각으로는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다는 뜻이다. 종잣돈을 모을 때는 월급 통장에서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제하고 얼마나 저축할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 다음 얼마의 종잣돈이 필요한지 계산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지 정해야 한다. 종잣돈을 하루라도 빨리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빠듯하게 계획을 세우면 결국 무리를 하게 되고 중도 포기할 확률이 높아진다. 적금을 깨지 않고 만기가 될 때까지 버티려면 최대한 계획은 현실적으로 잡는 것이 좋다. 너의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를 위한 여유부는 꼭 남겨놓길 바란다. 그렇게 2, 3년 뒤 목돈 3천만 원을 모으게 되면 이후 5천만 원을 모으는 건 금방이다. 그 다음 목표 금액을 1억으로 잡더라도 불가능하다는 생각보다는 한 번 해봤다는 자신감, 그 과정에서 생긴 노하우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너만의 타임라인이 생기게 된다. 또한 종잣돈 금액 자체가 커지면 같은 노력, 같은 수익률로도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훨씬 많아진다. 눈덩이가 굴러 불어나는데 가속도가 붙듯이 종잣돈이라는 것이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와 재테크라는 것은 결국 세상의 흐름을 관찰하며 돈을 어디로 흐르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아마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돈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투자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면서 그때 투자 공부를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지 않으면 정말 소액으로 실제 투자를 하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정말 초기에 종잣돈을 얼만큼 모으고 투자를 일식 시작하는지가 정말 돈을 불리는 데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실손보험 하나는 들어두라. 종신보험은 들지 않는 게 좋고요. 실손보험을 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실손보험 든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금은 연말정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만 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모을 때 이런 실수는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데요. 경조사를 줄일 방법을 애써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경사나 조사는 꼭 가서 축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몇천 원 안 되는 돈을 아끼려다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돈을 아끼려다가 사람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일만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너무나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것까지 피해가면서 모으면 안 된다고 하고요. 6. 친한 친구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마라.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죠. 가족과도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돈이란 게 참 이상해서 원래 내 돈인데 상대방 호주머니에 들어간 순간 그 사람 것이 되더라. 결국 본인은 선배한테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고요. 정 빌려주고 싶다면 예초에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저도 그 돈이 아쉽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영원히 돌려받지 못한다 한들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만 주어라.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빌려주는 순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즉 친구가 도움을 청했을 때 받지 않을 생각으로 얼마를 도움을 주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투자법입니다. 나는 지난 20여 년간 증권업계에서 일하며 벼락부자가 된 사람부터 사업으로 성공한 자수성가형 부자, 부동산 투자나 주식투자로 돈을 번 자산관리형 부자 등 수없이 많은 부자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한편으로는 있는 돈을 모두 끌어모아 주식을 했다가 돈을 다 날리고 하루아침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다. 나 또한 돈을 모으고 불리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투자를 시도했고 때로는 돈을 벌기도 때로는 돈을 잃기도 했다. 그리고 20여 년간 몇 차례의 강세장과 약세장을 겪으며 때론 즐거웠고 때론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통해 나는 몇 가지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꼭 알려주고 싶은 투자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업점에서 고객 계좌를 관리했던 신입사원 시절의 일이었는데요. 늘 명품인 불가리 시계를 차고 다니며 사업도 크게 하는 50대 여성 고객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3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반드시 살 테니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삼성전자는 50대 1로 액면 분할하기 전이라 지금으로 치면 6천원 이하로 떨어지면 사겠다고 이야기한 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3년 3월이 어느 날 드디어 삼성전자 주가가 3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9.11 테러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라크를 침공할 것이고 그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매수 주문을 넣겠냐고 했는데 그러자 10초간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그녀는 나에게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두 달 정도 20만원대 후반을 횡보하다가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며 신학기를 맞아 pc 주문이 늘고 있다는 뉴스에 급등세로 전환했고 다시는 그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분할 전 주가로 하면 300만원 정도니까 10배 넘게 오른 셈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생각하면 그때 그 고객이 떠오른다. 오랫동안 매수를 기다려왔고 매수 가격까지 정해놓았지만 그녀는 정작 그 가격이 오자 주문을 내지 못했다. 왜 그럴까? 답은 한 가지 뿐이다. 더 싸게 사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누구나 주식을 싸게 사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무 근거도 없이 단지 더 빠질까봐 두려워서 주식을 사지 못했다면 그것은 심리적인 공포를 스스로 이겨내지 못했다는 소리다. 이런 심리는 거꾸로 주식을 매도할 때도 똑같이 작동한다. 충분히 수익을 냈지만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싶어서 시기를 잰다. 30만원이 되면 팔겠다고 굳게 결심했지만 막상 30만원이 되면 왠지 40만원도 금방 갈 것 같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다. 오죽하면 추세는 달나라까지 간다는 말이 나왔을까? 이것이 바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탐욕과 공포에 그나마 덜 휘둘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무릎이고 어깨다. 욕심 같아서는 최저점인 발바닥에서 사서 최고점인 정수리에서 팔고 싶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 누구도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 수는 없다. 다만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는 추세냐를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해둔 가격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고 해도 일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좀 덜 벌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하락장에서는 두려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고 상승장에서는 탐욕을 부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야 할 타이밍과 팔아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후회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라. 공포와 탐욕이 판치는 시장에서 그냥 버티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기에 앞서 내 마음을 잘 다질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항상 합리적일 거라는 착각을 버려라. 너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겠으면 아예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또 나스닥을 중심으로 기술주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저는 원칙을 세운 게 쌀 때 산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주식이 폭등을 하니까 이 비싼 가격에도 사야 되나 하고 탐욕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조정이 한번 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견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책벌레가 많다. 여의도 IPC몰 지하에는 명품 문고가 있는데 근처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들이 정심을 간단히 먹고 서점에 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어떤 책들이 새로 나왔는지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최신 트렌드는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공부하고 체크하는 것이다. 그런데 2003년에서 2004년 당시 여의도에서 대유행한 책이 하나 있었다. 마크 파버가 쓴 내일의 금맥이라는 책이다. 달러 가치는 급락하고 금이 다시 중요한 기축통화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중국 경제가 호황을 맞이해 해운과 조선 철강주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대세에 어떻게든 편승하고 싶었다. 리서치 센터 직원들은 개별 주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나는 금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년간 정기예금처럼 목돈을 넣어두되 정해진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금 가격 상승분 만큼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하지만 나의 기대와 달리 2004년 내내 금값은 옆으로 횡보했다. 마크 파버가 틀린 것일까 내가 틀린 것일까 수없이 고민도 했다. 그러다 2005년 결혼을 하면서 목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금통장을 해약했다. 받아진 수익금은 고작 몇천 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정확하게 내가 해약을 한 시점부터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속히 시작했다. 온스당 400달러를 맴돌던 금 가격은 2008년에는 급기야 1000달러까지 상승했고 2021년에는 20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다. 나는 그 일을 계기로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진득하게 기다리지 않으면 수익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고 실현되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한 달 만에 50%가 오르는 종목들도 없진 않지만 투자의 세계는 생각보다 잔혹하며 그렇게 쉽게 수익을 안겨주려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좋은 주식을 샀다면 무르익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항상 자신이 버티다가 버티다가 팔면 그때가 최저점인 경우가 너무나 많죠. 꼭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돈을 잃지 마라.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다 독립해서 전문 투자자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가 있다. 시장에 대한 감각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인생과 투자에 대해 냉철한 조언을 해주는 분이라 여전히 자주 찾아뵙고 있다. 그와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내년에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가치주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버려고요. 라고 하자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말을 아꼈다. 그렇게 잠시 동안 침묵이 이어진 끝에 그가 말했다. 빠지면 다 빠져요. 펀드 매니저는 싫든 좋든 규정상 주식 편입비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은 다르다. 주식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채권이나 금을 사도 되고 현금화했다가 다시 진입해도 관계없다. 주식에서 잠시 빠지는 타이밍을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간 투자자에 비해 선택지가 많다는 이야기다. 그는 독립한 후 10년간 생존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지켜야 또 다음 기회가 온다. 수익률이 조금 적더라도 우선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작은 수익에 만족할 줄 알아야 오래 갈 수 있다는 투자 원칙을 계속 마음에 새기게 된다고 했다. 파티에 다시 초대받으려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본기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 자연스레 지키는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매일매일 쫓아가는 입장이라 급한 마음을 먹게 마련이다. 지키려는 자는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리스크가 더 크다면 투자를 하지 않지만 쫓아가는 사람은 리스크가 커도 수익률이 높은 쪽을 택한다. 그러나 시장은 공평하고 심지어 잔인하다. 잠시 잘못된 판단을 한 대가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불을 일거에 아삭하기도 하는 것이 시장이다. 그래서 나는 돈을 조금밖에 벌지 못하더라도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살아남아야 다음에 올 제대로 된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인도계 투자자인 모니시 파브라인은 UC얼바인 투자 강연에서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은 인생을 통틀어 딱 5번의 큰 베팅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이며 베팅은 거의 하지 않대 한다면 크게 하고 자주 하지 않는다라는 철칙을 지킨 덕분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나는 그 말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메모를 해두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종종 본다. 나는 과연 앞으로 몇 번의 큰 베팅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금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도 큰 법이다. 위험하니까 그만큼 보상을 크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익률이 낮더라도 꾸준히 돈을 버는 쪽을 택해라. 정말로 힘들게 번 돈을 크게 잃어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4. 돈을 벌 기회는 바로 내 생활 속에 있다.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 주변을 둘러볼 일이다. 좋은 주식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해 월가의 영웅이라 불리는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약간의 신경만 쓰면 직장이나 동네 쇼핑 상가 등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보다 훨씬 앞서 굉장한 종목들을 골라 가질 수 있다. 내 직장 동료 중 하나는 2015년에 미국 친척 집에 놀러 갔다가 외삼촌이 보유한 전기차 테슬라 모델 S를 타보고 광팬이 되었다. 전기로 충전하는데 소음도 없고 아이패드만큼 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디자인도 너무 세련되었다며 미국에 가면 렌트라도 해서 꼭 타보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그는 그때부터 조금씩 테슬라 주식을 사모았고 2020년 코로나 이후 전기차 대중화가 시작될 때 주식을 팔아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다. 2014년도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 전업투자자인 친구가 나에게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를 먹어봤느냐면서 겨우겨우 구한 거라며 한 봉지를 선물로 주었다. 소위 말하는 단짠단짠 맛의 과자라 입에 넣자마자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친구는 그 즉시 그 과자를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 알아보더니 주식을 사들였다. 허니버터칩은 혜태제과에서 만들었고 혜태제과의 모기업인 크라운제과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는데 점차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1만원 정도였던 주가가 2015년 여름에는 5만원 근처까지 급등했다. 허니버터칩이 맛있다는 소문과 함께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돌면서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허니버터칩 생산 라인을 늘리기 위해 공장까지 새로 짓는 등 그야말로 허니버터칩 열풍이 불었다. 정말로 과자 하나가 기업을 일으킨 것이다. 친구는 그 주식을 대부분 2만원대에 처분해서 너무 일찍 팔았다고 두고두고 아까워했지만 아주 성공적인 생활 속의 주식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례도 너무나 많죠.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다. 구내 식당을 가도 현대 그린푸드 맥주를 마셔도 제주 맥주 청소를 해도 에브리봇 쿠키런 게임을 해도 데브 시스터즈 뒤에 나온 게 그 회사 이름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반짝거리는 눈으로 새로운 것을 탐구한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기업의 변화와 세상의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처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트렌드를 바로 주식이나 펀드로 연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버는 사람은 허니버터칩을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니버터칩을 맛보고 주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트렌드를 알고 그거를 주식이나 펀드로 연결해서 그 주식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5. 최고의 투자는 언제나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다. 워렌 버핏이 1989년 주주서환에서 얘기했던 담배꽁초 전략은 지금까지도 내내 회자가 되고 있다. 당신이 매우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산다면 설사 해당 업종의 장기적 성과가 끔찍하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이제 거의 쓸모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한 모금 정도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요. 저가 매수가 바로 그 담배꽁초의 마지막 모금을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전략입니다. 싸게 산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다. 고점 대비 50% 떨어진 것을 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장부가나 이익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무조건 싸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누군가는 명품이 할인하는 것을 받느냐면서 비싼 것이 계속 비싸지는 법이라며 비싼 주식을 사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으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추세에 순응하는 전략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호황과 불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반대로 아무리 그런저런 회사라도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즉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을 우리는 가치투자라고 한다. 물론 가치투자가 만능은 아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은 목욕물에 아기가 휩쓸려 떠내려가는 극단전 상황에서는 안전마진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아무리 싼 것도 더 싸질 수 있다. 그러나 큰 돈을 벌기에는 대부분 가격과 가치를 구분할 수 있는 데서 온다. 언제나 싸게 사려는 노력을 하자 가치와 가격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투자의 핵심은 그 기업의 적정 가치를 자기 나름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구한 적정 가치와 실제 가격과의 괴리가 있을 때 즉 안전마진이 있을 때 사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주식투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6. 하락장이 오면 도망가지 말고 반갑게 맞이해라. 하락장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애널리스트로 일하다가 독립해 전업투자자로 성공한 선배와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당시 모든 투자자들이 오랜 하락장에 지쳐있을 무렵이라 안부를 묻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그 선배의 말이 의외였다. 소연씨 이제 막 두근두근 해지려고 해. 1년 전만 해도 너무 비싸서 감히 살 수 없는 종목들이 수두룩했는데 지금은 그런 회사들이 정말 싸졌어. 이제 내가 살 수 있게 됐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돼. 보통 사람들은 시장이 좋을 때에만 주식에 관심을 가진다.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면 그제야 부랴부랴 종목을 검색하고 부동산이 오른다는 소리가 들리면 임장을 가봐야 하나 고민한다. 그러다가 하락장으로 돌아서면 그럼 그렇지 하며 관심을 꺼버린다. 하지만 진정한 프로들은 하락장을 반긴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가격에 자신이 지켜보고 있던 주식을 사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한다. 월급을 쪼개어 목돈을 모으고 경제신문을 읽으며 정보를 모은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세가 오를 때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야 다시 주식시장으로 나온다. 그러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는 오히려 하락장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락장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좋은 물건 중 값이 내려간 것들을 찾는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아니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하락장에서도 시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버티면서 돈을 벌어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고 다음 상승장 때 시세차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 반등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반등 시점 초기의 상승분을 놓치면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싼 가격의 주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공포를 살 수 있는 투자자가 부자가 되는 법이다. 7. 장기 투자가 반드시 답은 아니다. 지금 전세계 1등 기업은 애플이고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은 삼성전자다. 그러면 30년 전 1등 기업은 어디였을까? 50년 전의 1등 기업과 같았을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1900년대부터 1등 기업이 계속 바뀌거든요. US Steel, AT&T,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다시 AT&T, 그리고 1965년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의 시대가 도래하며 1992년까지 IBM이 1등을 고수했고 2000년에 이르러서야 윈도우와 PC, 인터넷 혁명에 이르러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중국과 화석연료의 부상에 힘입어 석유회사인 엑스모빌이 2010년까지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즉 영원한 1등 기업은 없습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볼 때 1등을 10년 동안 유지하는 것조차 결코 쉽지 않습니다.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것인데 이처럼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1등은 끓여내려지고 언젠가는 따라잡히고 뒤집힌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기업의 운명도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들 1등주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문제는 영원한 1등 기업이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언제까지 경쟁자들의 추격과 견제를 물리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장기 투자가 반드시 정답인 것은 아닌 이유다. 과연 앞으로는 어떨까? 투자의 구루로 일컬어지는 마크 팝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60년대 미국의 성장류, 70년대 오일 관련주, 80년대 일본 주식을 매입해 묻어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한번 봐라.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14세기 베네치아, 16세기 리스본 땅을 샀던 사람을 한번 봐라. 그들은 모두 투자에 실패했다. 그러므로 늘 세상의 흐름을 읽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만이 투자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즉 좋은 기업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을 유지하느냐를 계속 팔로우 법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대의 흐림에 따라서 1등 기업이 계속 바뀌니까 그것도 유심히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쫓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좀 낮을 수가 있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이 앞에서 제가 위대한 투자가들이 공통점과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의 비밀을 본다고 했는데 여기도 너무 좋은 내용인데 진짜 제목만 간략히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앞다퉈 추천하는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의 저자인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추앙받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그가 대성공을 거둔 투자권 몇 가지는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코스톨라니가 100년 전 제정 러시아 시대에 발행했지만 갚지 못한 국채를 결국 상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투자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평생 쓸 돈을 한 번에 벌었다고 합니다. 즉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여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뮤추얼 펀드로 유명한 템플턴 그로스의 창립자 존 템플턴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뉴욕 증시에서 1달러 미만에 거래되고 있던 주식 104개를 골라 1만 달러를 투자해 큰 수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공포에 패닉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식을 팔아치울 때 템플턴 경은 오히려 거꾸로 투자를 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회자되는 큰 성공을 거둔 투자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모두 다수가 몰려가는 길을 피하고 소수가 가는 길을 택하는 역발상 투자를 했다는 점이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 비웃었을 때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투자를 밀어붙여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으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은 IMF 때 폭락 때 주식을 사거나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참 시기를 잘 만나서 그때 돈을 벌었지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한 시대에 용기를 내서 투자하는 게 바로 실력인 것입니다. 주식을 사야 할 때는 비관론이 극도로 달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공통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데 자신이 22년간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금수저 또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부자들은 리스크를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내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리스크와 리턴이 비슷한 확률인 상황에서는 절대 투자하는 법이 없고 그들은 충분히 기다린 후 리스크는 거의 없고 리턴이 압도적으로 비대칭적인 상품에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상당히 자주 듣는 얘기거든요. 항상 2급을 확률이 클 때 투자대가들은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자들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잃는 것을 회복하는 데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부자들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고 하는데 주식이나 또 다른 곳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의외로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깊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대충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이 정확하게 아는 것에 집중 투자할 뿐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 이것도 투자의 대가들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자신이 모르는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곳에만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산 투자가 너무나 많은 종목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지 3개에서 4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넷째, 부자들은 주변에 조건 없이 밥을 많이 산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돈이 되는 정보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누가 부탁을 해오면 웬만하면 들여주려고 노력한다. 즉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푼다는 얘기죠. 이렇게 박소연님이 지으신 딸아, 돈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딸이지만 어느 누구나 다 읽어도 상관없는 아주 좋은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 외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초녕세기나 재테크 초보분들한테는 너무나 유용한 책이기 때문에 꼭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참고해서 이대로 따라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저희 아이들도 대학교 4학년,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돈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은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일단은 책을 주문해 놨거든요. 그래서 책이 오면 아이들한테 주고 방학 때 같이 읽자고 그렇게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책이 있으면 다른 분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나 좋고 이번 시간 영상 내용도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